경기도청에서 제일 핫한 여름에 대한 보다 더 뜨거운 경기도특별사범 경찰단의 이병우 단장님 모시겠습니다. 코어 tymordale 아 잠시만요. 아니. 안녕하세요 지금. 진짜 귀한 걸음. 안보여. 어두워. 까매? 근데 구 단장님 되게 열린 마음이신 거 같아요. 기도합시다. 확대감 부해 이런데. 진짜 많이 뵀거든요 공무원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 갑자기 분명해요 싸움타 화다신 거 아니죠?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극독이 사라져 아멘 이 방송을 계기로 인간 입영 후에 대한 모습을 강렬 많이 알 수 있게 오케이 그런 자리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드립별사법경찰단이 특사경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럼 주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인가요? 실제로 구속시킨 권한은 없잖아요 아 구속도 시킵니다 체포도 합니다 검찰로부터 받아가지고 체포하고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에서 받아가지고 구속시킵니다 오오 뭐 잘못한 거 있죠? 소희 왜? 조사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아 떼고래 아니 척날 거 같아 그래 그래 탈탈 털어가지고 아 무슨 말씀 아 아닙니다 특사사건 경찰단아 사법권이 있어 어 비행기 타보셨나? 네 비행기 타보셨나?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 어 환자라고 우와 뭐야 뭐야 섹스 하면서 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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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많다 재질을 시켜야 되잖아 누가 재질을 시켜야 사법권이 사법권이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 승무원 중에 누군가에게 네 특별사법 경찰권이 있는 거예요 하아 그러다가 특사격 권한이 경기사청까지 온 거예요 미란도 본칙 고지합니까? 아 그렇지 당연히 어 진짜요? 그럼 얻고도 해? 고지해야 돼 경찰이 진짜 검찰이네 10분쨈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수원 검찰청에서 특별사법 경찰관이라고 하다 이거 딱 하면 잠시 검은 이렇게 좀 내려오거든 이렇게 이렇게하고 이렇게 접는 거 참 해제 같은 거 뭐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의읍 의읍 빈선 7기 들어와서 지무 범위가 좀 악대했다고 들었는데 아 엄청나게 들어왔어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다 이재명 씨 그럼 말씀 주셨지 아 자세 나갔어 아니 왜 하필이면 집중 지사님 이름을 얘길 할 때 부시락거리는 거야 오지? 오지? 조금 이상한데 이재명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6개가 23개로 들어왔어 무려 17개 분야가 늘어난 거야 불법사체 하시는 고리대금 알죠 특산명이 수사할 수 있는 거다 2000% 3000% 엄청나거든 저한테도 음료수 하나 사주면 구나서 갚으라 그래요 배로 내가 배로 이것도 사기잖아요 불법사체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시죠 알겠어요 그런 거를 그냥 사진 찍어서 기사님 트윗이나 SNS 아무데나 올려주시는데 바로 그거 처리하는 거 또 이것도 있대 이것도 맞아요 그렇지 카톡 풀친 풀친 그거 할까 봐요 괜찮죠 아 좋죠 좋죠 아 그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잡으세요 어 잡으세요? 잡으세요 수갑 채우지 못하고 잡으세요 안 봐도 목사님 그럼 수사 중에 혹시 기억에 제일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? 그 명함 뿌리면 전화를 해요 명함을 보고서 아 여보세요 아 저기 돈 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 미스텐 쇼핑이라고 그래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세요? 아 연기가 아니라 실제야 아니 아니 성대모사 중에 잘하는 거 있으세요?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말이야 네 내 이비용호 성대모사를 듣고 싶겠어 네 아멘 그다음에 최근에 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평상이나 텐트나 각각의 것을 차리고 거기서 음식을 팔고 깔람 가시고 결정적인 순간을 팔려고 그랬구나 일단 따고 휴대폰을 추적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자리 가끔 피우고 땡땡이 칠 때 이거 알아낼 수 있습니까? 우리 불법적이고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? 네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특사경이 네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특사경에 제보하십시오 저희가 나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보는 사람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님 만들어 낼 것 아멘 둘, 셋, 넷 똑똑똑똑똑똑 구독, 알림 신청, 좋아요까지 동빛 여러분, 땡큐 넷